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떡해. 그럼 되드려야 되나? 어떡하지? 한 방에, 한 방에. 한 방에. 아, 해볼게요. 야!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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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네. 자, 컷. 컷이요. 아니, 그게 맞네. 네, 오케이. 고객님, 야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그동안 이렇게 하잖아. 하나, 둘, 셋. 아, 저요?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잖아. 이거 진짜 빡한데. 아니요, 사실. 아니, 근데 이거 옛날에 보던 거고 지금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. 오, 나 이거 되게. 뭔가 짝! 이 느낌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느낌. 어, 그래서 더 좋았어. 아니, 준비처럼. 어, 준비처럼. 그럼 어떡해? 안 돼? 안 돼? 하고 눈을 들어야죠. 눈을 들어야죠. 눈을 들어야죠. 즐기네. 아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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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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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루 안 돼, 하, 하하, 하, 하하. 그래야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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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렇게. 네? 이렇게 해서 휘시. 하, 이렇게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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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그러니까 여기서 일직선으로 하지 말고. 이렇게. 오케이. 아, 어때? 서두기 주지 말라고 하자. 좀 더 좁이. 어, 그렇게. 그냥 서두기 아니고 굵고 서두기. 서두기. 굵고 서두기. 이렇게. 이 정도, 처음에 있어, 뻗어서. 처음에 이렇게. 네, 오케이. 오케이입니다! 이게 뭐죠? 뭐야, 이 깜찍하다, 이게. 방을 샀어요. 다섯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거 좀 마게트입니다. 다섯 가지나 보면. 다섯 가지요? 어쨌든 이 씬에서는 좀 약간 신생아 같은 느낌. 도모 같은 느낌. 귀엽게. 네. 저 그냥 아이스크림 하면서 조금 몸이라도 이렇게 할까요? 어, 일단 그렇게 해볼까요? 네. 아이스크림. 아... 김도아 씨. 나 좋아하죠? 네? 아이스크림 사줬잖아요. 또 내가 좋아하는 바닐라. 이거 직접 고른 거잖아요. 그만 먹고 가죠. 응. 아, 네. 오케이예요. 오케이입니다. 아, 이제 그만 취하고 싶다. 오빠는 모르지. 난 그만 나와. 난 도화장사 안 취하고 있는 거 같은데. 벌써 안 취했는데요. 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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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중심할 게 안 떨어지고 있어. 제가 나왔네. 왜 이렇게 타. 공식을 드릴까요? 아니요. 그냥 해보고. 힘이 있을게. 맞히실게. 어, 공식, 공식 아니야? 어디 오세요? 네. 재밌다. 아이스크림. 안 됐나? 잘 안 됐나. arise. 막상사 depar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